2개의 외분화가 있을 때, 2개 이상의 외분화가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외분화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 2개 이상의 외분화를 전부 다 허블법칙은 뭘 구하는 거다? 기본적으로 거리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자료에 따라서 다른 걸 구하라고 자료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거리 구하는 법칙이다 근데 거리 구할 때 2개 이상의 외분화가 있다고 해서 이 1개 외분화에 적용하는 허블법칙 적용 순서를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외분화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뭘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되게 쉽냐면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게 쉽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, 이 은하들은 모두 허블법칙을 만족한다 이 허블법칙을 만족한다는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거리가 가깝든 멀든 상관이 없이 은하들의 거리 구할 때 동일한 허블 상수를 집어넣어서 거리를 계산한다는 의미야 문제에서 나오는 게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것들이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A하고 B의 파장 변화량의 B가 몇 대 몇이야? 1 대 2가 되지 그러면 적색 편의는 람다제로 분의 델타 람다인데 지금 람다제를 동일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파장 변화에 그대로 비례하게 돼요 그럼 적색 편의의 B도 파장 변화량의 B하고 똑같이 몇 대면? 1 대 2다 그러면 이걸 도플로효과 시계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적색 편의의 B가 그대로 뭐의 B가 돼? 후퇴속도의 B가 돼요 후퇴속도도 몇 대 몇이다? 1 대 2가 된다 근데 이제 이 후퇴속도를 허블법칙 시계에다 집어넣어버리면 허블법칙을 만족을 해서 같은 허블 상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후퇴속도가 그대로 거리하고 비례관계가 성립을 하지 그러니까 거리는 거리의 B가 1 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떤 하나의 은하에 대한 정보를 만족을 하고 파장 변화량이나 적색 편의 후퇴속도 거리 4개 중에서 하나의 비례관계가 문제에 주어진다고 하면 나머지는 이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? 자 예를 들어 78페이지 실전 수능자료 해석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표에 은하에서 B하고 A B하고 이제 A, C를 관측을 하는 건데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은 자 B가 있고 B에서 A를 관측을 하고 B에서 이제 C를 관측을 하는데 B에서 A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팟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200메가파색이지 자 근데 이제 관측 파장을 보니까 B에서 A를 관측을 하는 건 614에서 관측 파장이 나와 B에서 C를 관측을 하는 건 628에서 관측 파장이 나와 그러면 이 관측 파장이 거리의 B가 지금 1대 2지 그렇다고 관측 파장이 1대 2가 되는 거 아니야 관측 파장이 아니고 파장 변화, 적색 변화, 후퇴 속도, 거리 특히나 지금 거리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야 A하고 B가 1대 2가 되면 자 기준 파장을 하나 잡아볼게 기준 파장에 의한 파장 변화량의 B도 몇 대 몇? 1대 2 근데 기준 파장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은 614에서 람다 제로를 뺀 A의 파장 변화량 628에서 람다 제로를 뺀 B에서 관측한 A의 파장 변화량 B에서 관측한 C의 파장 변화량 이게 몇 대 몇이 돼?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람다 제로는 얼마가 나오느냐 600이 나와가지고 요거 파장 변화량 14 요거 파장 변화량 28 해가지고 고유 파장을 이렇게 쉽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79페이지에 적색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이제 보기에 앞서서 이제 79페이지 아래쪽에 실천수동자료에서 위치관계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적색편을 이용하는 거 좀 이따 제가 선생님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개의 외부 은하에서 거리 구했어 두 개 이상의 외부 은하들은 비례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거리 관계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이제 세 개 이상의 은하가 나와요 세 개 이상의 은하가 나오면은 이 은하들 사이에 이제 거리 관계가 나왔잖아 이건 실제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몇 메가 파색인지 실제 거리를 안 구해도 돼요 안 구하고 그냥 비례관계가 나오더라도 이런 거리가 나오려면은 이 은하들의 위치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위치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 그럼 보통 이제 은하들이 세 개 있으면은 시험제 사용되는 위치관계는 세 중에 하나야 일단 세 은하들이 일직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세 은하들이 수직한 방향에 있거나 아니면 기타이거나 이렇게 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주어진 거리 관계 가지고 이 세 개의 은하들의 위치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가 핵심인데 한번 일직선상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게 자 문제 보자 그래서 내가 못 한 거냐가 핵심이 그리고 이제 주어진 거리가 만약에 내가 도움을 할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så고 내가 요청을 통해서